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그 대단원 3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나단은 천천히 아득한 벼랑위로 선회하면서 지켜보았다. 이 세련되지 않은 어린 플래처는 거의 완벽한 비행생도에 가까웠다. 그는 공중에서 강하고 가벼우며 빨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층 중요한 것은 그에겐 아는 것을 배우려는 강렬한 충동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순간에 이르는 것이다. 흐릿한 회색 모습은 요란하게 하강하면서 시속 150마일로 그의 교사를 지나쳐 번쩍이며 날았다. 그는 느닷없이 또 다른 실험으로 돌입해서는 느린 16개의 방위점 수직 회전을 하면서 각 방위점을 큰 소리로 헤아렸다. 여덟, 아홉, 열 보세요. 조나단 나는 풍속보다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열 하나 나는 당신처럼 근사하고 날쌔게 멈추고 싶어요. 열둘 하지만 돌풍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열셋 이 마지막 세 방위점은 없어도 열넷 아악 플레이처는 절정에서 갑작스런 실속을 한 데다 실패에 따른 그의 분노와 광포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뒤로 넘어져서 곤두박질 쳤고 거꾸로 핑핑 돌며 맹렬한 기세로 떨어지다가 마침내 그의 교사보다 100피트 아래쪽에서 숨을 핥닥이며 회복했다. 당신은 나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어요. 조나단 나는 너무나 우둔해요. 나는 너무나 바보예요. 아무리 거듭해봐도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걸요. 조나단은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니가 정지를 그처럼 어렵게 하는 한 너는 결코 확실히 그걸 해낼 수는 없을 거야. 플레이처 너는 시작에서 이미 시간당 40마일을 잃은 셈이야. 너는 유연해져야만 해. 단단하지만 유연하게. 알아듣겠나? 그는 어린 갈매기의 고도에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자 나란히 붙어서 함께 해보자고. 정지하는 걸 눈여겨봐. 그건 유연하고 쉬운 시작이지. 3개월이 다 됐을 때 조나단은 다른 여섯 생도를 더 거느리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추방당한 자들이었지만 나는 즐거움을 위한 비상이라는 이 이상하고 새로운 관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아직도 그들로선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그 배후의 숨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결 쉬운 일이었다. 우리들 각자가 사실은 위대한 갈매기의 관념이며 자유의 무한관념인 거야. 조나단은 저녁때 해변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정확한 비행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한 단계이지. 우리를 제약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해.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고속연습과 저속연습. 그리고 고개비행 연습을 하는 이유인 거야. 그러면 그의 생도들은 그날의 비행에 지쳐 잠들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들은 연습하기를 좋아했으니 그것은 빠르고 자극적이었으며 수업과 더불어 불헌하는 배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심지어 플레처 린드조차도 관념 비상이 바람과 기세 비상처럼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 어느 땐가 조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온 몸이 날개끝에서 날개끝까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너희들의 생각 자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희 생각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육체의 사슬도 역시 끊어버리고. 그러나 그가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재밌는 소설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들은 한층 더 잠이 필요했다. 겨우 한 달이 지난 뒤 조나단은 떠나온 갈매기 때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헨리 켈빈이 말했다. 우린 환영받지 못해요. 우린 추방당한걸요. 우리가 환영받지도 못할 곳으로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자유가 있고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자유가 있어. 조나단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모래에서 솟구치더니 옛 갈매기 때의 고향을 향해 동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생도들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추방당한 자는 결코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그 갈매기 때의 법률이기 때문이고 이 법률은 1만 년 동안 한 번도 깨뜨려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법률은 머물라고 말했고 조나단은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바다를 건너 1마일쯤 가고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더 오래 지체한다면 그는 혼자서 저기에 찬 갈매기 때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하긴 우리가 만일 그 무리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안 그래? 플래처가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며 말했다. 게다가 만약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면 우린 여기서보다 거기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아침 여덟 비서 날개들이 거의 맞붙을 정도로 이중 다이아몬드 형태의 편대를 이루어 서쪽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들은 시속 135마일의 속도로 날아 옛 갈매기 때의 회의장인 해변에 도착했는데 조나단이 선두에 플래처가 유연하게 그의 오른쪽 날개 곁에 그리고 헨리 켈빈이 투지 만만하게 그의 왼쪽 날개 곁에 날고 있었다. 그런 다음 전체 편대는 마치 한 마리 새처럼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했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전회해서 배면 비행을 하다가 다시 수평 비행을 했는데 바람은 채찍질하듯이 그들 모두를 밀어주었다. 물이 속에서 법석대는 일상생활에 꽥꽥거리는 소음은 흡사 이들 편대가 거대한 칼일기라도 하듯 잘려져 나갔다. 그리고 팔천의 갈매기 눈들은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그들을 주시했다. 하나씩 하나씩 이들 여덟 갈매기들은 빠르게 위쪽으로 나아가며 완전한 공중재비를 했고 줄곧 빙 돌면하라 소리 없이 사뿐히 모래 위에 착륙했다. 그런 다음 마치 이런 종류의 일이 매일 일어난다는 듯이 조나단은 비행에 대한 비평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합류하는 데 조금 늦었다. 이 광경은 갈매기 떼들을 번개처럼 꿰뚫었다. 이 새들은 추방당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움이 벌어지리라던 플레처의 예언은 갈매기 떼의 혼란 속에 녹아버렸다. 그래 맞아 오케이 그들은 추방당한 자들이야. 젊은 갈매기들이 말했다. 하지만 이봐 도대체 어디서 그들은 저렇게 나는 것을 배웠다지? 연장자의 말이 무리 속을 뚫고 지나가는 데는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렸다. 그들을 무시하라. 추방당한 자에게 말을 거는 갈매기는 그 자신이 곧 추방당한 자이니라. 추방당한 자를 쳐다보는 갈매기는 갈매기 떼의 법률을 어기는 것이니라. 회색 깃털의 등들은 그 순간부터 조나단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회의장 해변 바로 위에서 연습 비행을 개최했는데 처음으로 그는 생도들에게 저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부추기기 시작했다. 마틱!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고함쳤다. 너는 저속 비행을 할 줄 안다고 했지? 너는 그걸 증명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날아라. 무척 조용하고 자그마한 마틴 윌리엄은 스승의 불같은 열정에 맞닥뜨리자 소스라치게 놀라 호련 자신을 알아보고 저속의 마술사가 되었다. 가장 가벼운 산들바람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 깃을 망곡시켜 깃을 망곡시켜 모래로부터 구름까지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찰스 롤랜드는 큰 산 바람 속을 날아 2만 4천 피트까지 올라갔다. 놀라움과 행복에 넘쳐 차고 희박한 공기로부터 푸른 바다로 내려와서는 내일이면 더 한층 높이 올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플래처는 누구보다도 고개 비행을 사랑했던지라 그의 16방위점 수직 저속 비행을 정복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3중의 옆 제주 넘기로 고개를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저기서 그의 고개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눈들이 있는 해변을 향해 그의 깃털은 눈부시게 하얀 햇빛을 뿜어내었다. 번번이 조나단은 생도들 각자 옆에 붙어서 시범을 보이고 암시하며 몰아붙이고 지도하고 있었다. 그가 순전히 재미로 그들과 더불어 밤과 구름과 폭풍 속을 뚫고 날아다니는 동안 옛 갈매기 때는 저 아래 땅 위에서 비참하게 복닥거리고 있었다. 비행이 끝나면 생도들은 모래 위에서 휴식을 취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조나단의 얘기에 한층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듯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밖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생각도 덜어 가지고 있었다. 점차로 밤이면 생도들이 둘러앉은 주위로 또 하나의 원이 생겼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호기심 많은 갈매기들로서 그들은 다른 갈매기를 보려고도 않고 다른 갈매기 눈에 띄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날이 밝기 전에 사라져버리곤 했다. 갈매기 때 중에서 첫 번째 갈매기가 금지선을 넘어와 나눔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들의 귀환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이로 인해 테렌스 로엘은 선고받은 새가 되어 추방당한 자란 딱지가 붙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조나단의 여덟 번째 생도가 되었다. 다음 날 밤에는 그 메인 아드란 갈매기가 떼거리로부터 빠져나왔는데 그는 왼쪽 날개를 질질 끌면서 모래사장을 뒤뚱거리며 건너와 조나단의 발밑에 고꾸라졌다. 도와주세요 그는 유언하는 투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나는 것을 원해요. 그럼 잘해보자고 조나단은 말했다. 나와 함께 땅에서 떠올라요. 그게 시작이야. 당신은 이해 못 하세요. 제 날개 말이에요. 전 날개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메인 아드 너는 여기서 지금 네 자신이 되는 자유 즉 너의 진정한 자아가 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너의 길을 방해할 수는 없어. 그것이 바로 위대한 갈매기의 법칙이야. 존재하는 법칙 말일세. 제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야. 과연 이 말처럼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커크메이나드는 힘들이지 않고 날개를 펼쳤고 어두운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갈매기 때는 그의 고함 소리에 잠을 깼다. 500피트의 공중에서 그는 나는 날 수 있다. 들어봐.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날 수 있다. 해가 떠오를 즈음 생도들의 원둘레 바깥쪽으로 거의 1천마리나 되는 새들이 메인아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들은 남의 눈에 띠건 말건 개의치 않았으며 조나단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골똘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말했다. 즉 나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라는 것 자유란 바로 그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의식이든 미신이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제약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 등을 제거하라고요? 우리들로부터 한 목소리가 말했다. 갈매기 때 법률일지라도 말해요. 단 하나의 참다운 법률은 자유로 인도하는 법률이지. 조나단은 말했다. 다른 어떤 법률도 없어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당신처럼 날기를 기대하세요?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다른 새들보다 뛰어난 새로서 특별하고 재능 있는 데다 비범하니 말이죠. 플레쳐를 봐요. 로웰을 찰스 로랜드를 주디리를 이들 역시 특별하고 재능 있고 비범한가요? 여러분들보다 낫지 않고 나보다 낫지 않아요. 한 가지 다른 점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란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플레쳐를 제외하고 다른 생도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매일처럼 자꾸 불어나는데 덜어는 질문하기 위해서 왔고 덜어는 우상 섬기듯 섬기려고 그리고 덜어는 조롱하기 위해서도 왔다. 저들은 만약에 당신이 위대한 갈매기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보다 일천년이나 앞섰다고들 얘기하고 있답니다. 플래처가 어느 날 고단계 속도 연습 뒤에 조나단에게 말했다. 조나단은 한숨을 쉬었다. 존재의 값어치가 오해되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들은 그대를 악마라고 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이라고 부른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플래처 우린 우리 시대보다 앞선 것일까? 글 침묵 글쎄요 이러한 종류의 비행은 그걸 발견하고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이곳에 존재해 있었던 거죠. 그건 시대의 산물은 아니거든요. 우린 유행에 앞서 있는지도 모르죠. 아마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 방법에 앞서 있는 것이겠죠. 그건 그럴 듯 하군. 조나단은 한동안 거꾸로 활공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말했다. 그건 우리 시대보다 앞섰다는 말보다 두 배나 낫군 그래. 그 일은 그로부터 꼭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플래처는 새로운 생도들의 수업에서 고속 비행의 유체를 시험해 보이고 있었다. 그는 7000피트 고도에서 강하해서 이제 막 수평 비행으로 돌입할 참이었는데 해변 위 몇 인치 안 되는 곳에서 긴 회색빛 줄기가 불타오르는가 싶더니 최초의 비행을 시작한 어린 새 한 마리가 엄마를 부르며 그의 항로로 곧장 활공에 들어왔다. 어린 새를 피하기 위해 눈 깜짝할 사이에 플래처 린드는 시속 200마일이 넘는 속도에서 맹렬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은 결과 그만 단단한 화강암에 낭떠러지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에겐 그 바위 절벽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대하고 단단한 문과도 같았다. 그가 부딪혔을 땐 공포와 충격과 암담함이 폭발했다. 그런 다음 그는 비몽사몽 간에 이상야릇한 창공 속으로 표류했다. 두렵고 슬프며 미안했고 아주 못견디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가 조나단 리빙스턴을 만났던 첫날에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트릭 묘기 묘기는 말이지 플래처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차례로 끈기있게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바로 그것이란 말일세. 우린 조금 있다 계획된 연습이 있기까지는 바위를 통한 태클 비행은 하지 않는다네. 조나단 자네의 의식 수준을 아주 갑자기 변화시키는 거였네. 이젠 선택할 때야. 자넨 여기 머물러 이 수준에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떻든 이 수준은 자네가 탈피한 수준보다 아주 약간만 높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갈매기 떼에게 돌아가 그들과 더불어 계속 일할 수도 있는 걸세. 연장자들은 일종의 재난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네가 그들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네. 물론 저는 그 갈매기 떼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겨우 새로운 그룹과 시작했는걸요. 아주 좋아 플래처 누구의 육체란 생각 그 자체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했던걸 기억하게나. 플래처는 벼락 및 모든 갈매기 떼가 전부 모여있는 한가운데서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펼치더니 눈을 떴다. 그가 처음 움직였을 때 떼거리들 속에선 꺽꺽거리며 수련대는 굉장한 소음이 울려나왔다. 살았어. 죽었던 그가 살아났어. 날개 끝으로 그를 건드렸어. 그를 살려낸 거야. 위대한 갈매기의 아들이야. 아냐. 그는 그걸 부인하잖아. 그는 악마야. 악마. 갈매기 떼를 파멸시키려고 온 악마야. 무려 사천이나 되는 갈매기들이 우글거리며 일어난 일에 대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다. 악마라는 외침은 마치 태양을 후려치는 폭풍처럼 그들 속을 꿰뚫고 지나갔다. 눈들은 흐릿하고 부리는 날카롭게 되어 그들은 바향으로 파괴를 향해 서로 바싹 몸을 붙였다. 이곳을 떠난다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겠지 플래처? 조나단은 물었다. 그런다 해도 확실히 전 과히 반대하지 않겠어요. 순식간에 그들은 반마일 밖에 와있었다. 폭도들에 번쩍이는 부리들은 텅빈 공중을 향해 함께 모여 있었다. 어째서일까? 조나단은 당황해서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세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 또한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이라니. 어째서 그 일은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플래처는 아직도 장면의 변화 때문에 눈을 깜빡거렸다. 방금 방금 무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자넨 폭도들로부터 떠나고 싶다고 말했지? 안 그런가? 플래처는 아직도 장면을 깜빡거렸다. 플래처는 아직도 장면을 깜빡거렸다. 조나단 조나단 오래전에 당신은 갈매기 떼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배움을 도와줄 만큼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이제 막 당신을 죽이려 했던 새들의 폭도를 당신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플래처 자넨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 물론 자넨 증오와 악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자넨 연습해야 하고 진정한 갈매기를 보아야 하네. 그들 각자 속에 있는 선의를 보고 그들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네. 그게 바로 내가 의미한 사랑이란 걸세. 자네가 그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재미있을 걸세. 이를테면 나는 한 사나운 어린 새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플래처린드야. 추방당하기가 무섭게 그는 자기를 내쫓은 갈매기 떼와 죽도록 싸울 각오로 먼 벼랑 위에서 그 자신의 쓰라린 지옥을 세우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는 오늘 여기서 지옥 대신 자신의 천국을 세우고 있거든. 그리고 갈매기 떼 전부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단 말일세. 플래처는 스승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빛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이 갈매기보다 한층 더 스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일세. 제가요? 존? 존 다만 평범한 갈매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갈매기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겠지. 조나단은 한숨을 쉬고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자네에겐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자네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즉 진정한 한정되지 않은 플래처를 꾸준히 발견해 갈 필요가 있다네. 그것이 바로 자네의 스승이지. 자네는 그를 이해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잠시 후 조나단의 몸뚱이는 공중에서 물결치며 가물거리다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 그들이 바보 같은 소문일랑 퍼뜨리지 않도록 하게 나를 신으로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됐지 플래처 나는 그저 하나의 갈매기라네. 나는 나는 걸 좋아하지 아마. 조나단! 가엾은 플래처 자네 눈이 자네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게 자네의 이해력으로 써보고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그러면 자넨 나는 법을 알게 될 걸세. 가물거림이 멈췄다. 조나단은 텅 빈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얼마 뒤 플래처는 몸을 질질 끌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첫 수업을 갈망하고 있는 한 무리의 새로운 생도들과 대면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하나의 갈매기는 자유의 제한 없는 관념이라는 것 위대한 갈매기의 이미지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뚱이는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온통 여러분의 생각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어린 갈매기들은 기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 이런? 그들은 생각했다. 이건 고개비행에 대한 법칙이 아닌 것 같은데? 플래처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시작했다. 음... 아... 아 좋아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적으로 쳐다보았다.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기로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의 친구가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플래처 자신보다 더 비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련 이해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희박한 공기로부터 당신의 해변에 나타나 비행에 관한 한두 가지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게 될 시간도 멀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플래처는 자신의 생도들을 적당히 엄격한 눈으로 보려고 했음에도 한순간 문득 그들 모두를 참으로 있는 그대로 보았으며 그가 마음먹었던 것보다 한층 더 그가 본바 그대로를 사랑했다. 한계가 없다고 했죠? 조나단 그는 생각에 잠겨 미소를 지었다. 배우기 위한 그의 경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 작품을 쓰기 전 밤에 해변을 거닐다 후련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미지의 신비스런 소리를 듣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와 한동안 침대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기 시작했고 내면의 소리는 계속 그를 이끌어 갔던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는 영감에 의해 작품을 썼다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 작품의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의 체험에다 그대로 투사시키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어느 순간 문득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완전히 신비주의적이죠. 리처드 바크는 이를테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를 통하여 인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엇 우리들로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존재의 완성과 초월에 대한 갈망을 조나단 리빙스턴을 통해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cept 뵙 뵙 뵙 뵙 뵙